뒤에서 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의 섭고 참여 동료를 앞둔서는 또 개념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팀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께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까 했으니까. 네.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저희 베이집, 베이집 보셨으니까 외국 분이에요. 한,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또 처음 봤으니까 여기 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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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단서는요. 서포터주로 활동하고 있는 씨앗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5회 멤버. 네. 우리 2분 한 개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씨앗콩. 특별한 한 해라고 들었어요. 어떤 한 해, 오늘 한 해가 어떤 특별한 해 있나요? 네. 바로 이번 한 해는 저희 씨앗콩의 유통과 수진과 한나. 첫 유권자로서 선거를 하게 된 해입니다. 네. 절대 준비한 거 아닙니다. 네. 준비한 거 아닙니다. 네. 첫 투표인 거죠. 첫 투표. 첫 투표. 투표. 느낌은 어때요? 지금 첫 유권자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기분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처음 투표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유권자로서. 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있는데요. 호호자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외우셨습니다. 잘 외웠군요. 절대 짜여진 거 아닙니다. 감작스럽게 물어본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첫 투표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집이 너무 멀어서 13일날 투표를 못 할 것 같아요. 집이 어딘데요? 인천입니다. 인천. 뭘 좀. 서옥 쪽에 계셔서. 배가 끊겨서. 그럴 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대화해요. 알려주세요. 여기. 저게. 가자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데. 알려주세요. 앞에. 되게 어리네요. 3살 돼 보이는데. 알려주세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 한번. 하얀색 이분. 여섯 분. 하얀색 이분. 네. 사전투표. 성공. 와. 일단 옆으로 오시면. 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세요. 제가 손으로 드릴게요. 그렇죠.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언제 하는지 알아요? 네. 사전투표는. 4월 8일에서 9일.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네. 여러분들. 4월 13일날.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 그런. 말도 안되는 핑계. 하시면. 안됩니다. 4월 8일. 9일부터. 그다음에. 13일까지. 총 3일 동안. 투표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아셨다. 절대 사전에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요. 네. 감정이 들어온 엔드림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요. 역시 서포터즈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서포터즈니까. 당연히 하세요. 개념 놀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치어콕이 원래 치어리더 출시들이 모인 그룹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분들께. 응원 한마디. 응원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제가 아름다운 선거 하면. 여러분의 오른손 번쩍 드시면서.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화이팅. 아름다운 선거. 화이팅. 더 크게 아름다운 선거. 화이팅. 아름다운 선거. 화이팅. 화이팅. 박수. 그렇습니다. 우리 치어콕의 세 번째 무대 함께 할까요? 네. 세 번째 곡은. 저희 치어콕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제목은. 넘나 좋은 것입니다. 호응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함께 큰 박수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어콕의 넘나 좋은 것들.